앞으로 대전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대전시로부터 1,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 400만원도 별도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7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거나 구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일 현재 전기차 공모대수 50대 가운데 12대가 접수됐으며 나머지는 10월 31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 등에서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순번대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의 세부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